자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해외 나가다 보면 일본 중국 한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면 금방 알죠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네 그 말은 그들도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럴까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식사기도 하는 거 보고 알 수도 있겠죠 그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구별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건 정말 귀한 일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돼야 하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구별되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너무 기쁘니까 또 너무 사랑이 많고 그리고 참 의롭게 살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그 말은 이제 내가 왕을 모시고 산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경우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저를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만 착했어요 모음생이었고 어른들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빗나간 짓 안 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저는 그게 훌륭한 건 줄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심할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보다도 더 악한 죄인은 없더라고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왕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나름대로 성실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왕이 계신 게 없었어요 그게 저를 얼마나 애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아 보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거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에게는 진짜 왕이 있나? 그때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한데 왕이 마음이 안 계신 사람은 결국 그도 거듭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무서워요 차라리 윤리적으로 허랑방당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요 도무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무슨 일인지 반듯하게 했고 그래도 내가 남 도와주며 살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죄예요 왜? 회계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은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내가 판단해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아무 흠이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왕의 보좌가 있는데 그 왕만 앉는 자리죠 왕의 보좌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덜컥 앉았어요 목 날아가는 거죠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목 날아가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돌컥 앉아버리면 그건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예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뭐 그렇다고 나쁘게 산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 옳다는 생각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기준은 항상 나였어요 보좌를 참탈한 거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에 내가 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고 제가 회심할 때 정말 악소리 내고 꼬꾸라졌던 거예요 그걸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왕 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 많이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 이제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불법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임금이시면서 구주세요 우리를 주의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주시죠 그러나 그분은 임금이세요 왕이세요 이 점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성하지만 예수님이 또 동시에 왕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 동행하자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만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삶의 역사와 변화가 없는 경우 예수님의 왕 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추위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왕 되신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이미 오셨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체험이 올 때까지는 믿음을 뒤로 미뤄요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게는 뭘 몰라요 그렇게 보고도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뭘 몰라요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왕으로 오셨고 내 안에 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왕 되심을 한 번도 경험 못해요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오셨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 순간부터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늘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거의 안 돼요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우리 집 아니에요 자꾸 우리 집에 와달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 집이죠 예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기도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집회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주님 오늘 여기서 자도 되나요? 이 이불 덮어도 되나요? 이 글을 써도 되나요? 진짜 감동이에요 오늘 주님이 된대요 마음대로 쓰래요 이건 엄청난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아직까지 이건 내 집이고 예수님은 멀리서 오시는 어떤 손님처럼 생각하는 이제는 진짜 믿으세요 사는 집이 주님의 집이고 내 사는 형편이 다 왕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항상 왕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왕을 모시고 살기로 마음에 분명하게 결단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음을 진짜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왕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말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항상 왕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으로부터 지시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다 말한다 나는 뭐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 참 좋은 성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엄청 상처를 많이 줘요 왜 그렇죠?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주님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잘 분별해야 돼요 이제는 왕을 모시고 사니까 왕이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건 벌써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죠? 처신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왕을 모시고 살면요 그 다음부터는 매사가 조심스러워요 주님이 나에게 만약에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기다려야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대? 아직 지시가 안 왔나 봐 저 사람은 주님이 뭔가 지시해야 움직이는 사람인가 봐 적어도 이런 평가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가 번개같이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진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다 경험하실 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다가 길에서 또는 차에서 식당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그런 광장에서 또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여튼 어떤 형평과 처지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다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게 분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보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럴 때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조금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그 다음에 했던 분별이 와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다 듣지만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말은 얼굴을 안 봐도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잖아요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전화만 받아도 알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살면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락 같아요 정말 귀를 기울여 겨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신락같이 가나다라게 세미한 음성으로 지난번 이덕주 교수님 주일 설교하실 때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시죠 지진 속에도 큰 바람 바위가 날아가는 그런 바람으로도 아니었어요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실 때 그게 생명줄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동화줄같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기로 써보시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써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명확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공동체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교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교인이에요 정말 어떻게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인도도 안 되고 왜? 본인이 들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건 양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경우고 또 하나는 미혹을 받는 경우에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미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 언제 오냐면 분별을 안 받으려고 할 때 오는 거예요 나 들었어 나 확실히 들었어 하나님 뜻이야 이거 이런 분들이 주로 미혹에 빠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고 교우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장론들과 교회를 결정할 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쫓아서 만장일치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정말 했으면 싶은 일이 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단임 목사인데 그런 생각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장론들과 분별하기로 했으니까 장론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또 다른 의견이시면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함이 아닌가 보다 내려놓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정일이면 가족들 교회에 이르면 성도들과 분별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같은 마음을 주신다 같은 마음이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와요 분열이 오고 싸움이 오고 나중에 결과가 생상치 않았던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큰 시험이 닥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예수님이 왕 되심에 가장 큰 걸림돌은요 우리 자신의 판단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못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된다 그 아들 대에 가서 질 거다 여러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생각이든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커져요 여기에 분별하지 않는 고집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무섭게 그를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분별하는 이걸 꼭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죄로 인한 마음의 내적인 고통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진리고 좋은 말씀 같은데 주께서 역사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로 인한 내적인 고통이 극심한 중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세요 이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끝으로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왕대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대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깨닫게 됐다면 깨달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엔 절대순종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계산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뜻은 주님 따라 사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손해를 봐도 내가 그것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들어도 난 순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그럼 이미 예수님 왕 아니죠 말만 예수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하는 성경을 펼쳐서 이건 믿기가 어렵네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찢어내고 나중에 뭐 남을까요? 가죽 표지만 다 찢어버렸어 맨 이런 꼴이에요 무조건 순종하기로 해야 성경이 온전히 남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옳은가 봐 내 경험이 아직은 달라요 나중에 가보면 내 경험이 틀린 거죠 이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저건 목사님 말씀 잘 하시네 저건 좀 이상하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위질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왕 아니시죠 그런 왕은 없어요 가장 어려운 순종이 생각과 감정까지 바꾸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는데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데 기뻐하라 도무지 마음이 안 드는데 사랑하라 정말 죽겠는데 감사하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왕 되심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정도 바꾸라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딱 계시면서 너 그런 마음 가짐 안 돼 너 그런 감정 품지 마 우리는 즉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난 못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영적인 실상을 몰라서 그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진짜 무서운 거 정말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잡고 앉아있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잡고 앉아요 감정과 생각까지도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 없으면 그 다음엔 우리 마음은 마귀가 주인으로 돼요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분한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들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은밀한 죄들 옛날의 마음의 상처 누가 말했던 거 어릴 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어른이 되어서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리저리 휘두들어간 이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선교사 훈련하는 훈련센터에 가셨던 상담학 교수님이 걱정을 하시더라 다 선교사 후보생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을 향하여 강의하고 한 번 한 번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왕인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선교사 가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고 헌신해도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예수님이 왕이 아닐 수 있어요 저 마음 가지고 선교직 가면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될까 그게 한 걱정이시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이건 된다 안 된다 할 문제도 아니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내 속에 탁 틀어앉아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 건가 말도 안 되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구원 받은 자의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서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냥 생뚱같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늘 영성일기 이렇게 목사님하고 장례들하고 나눠서 쓰신다는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좀 도망가고 싶은 때 없으셨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정말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때 목사님은 없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데 조금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입에서 대답이 나와요 내가 대답하면서도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자신에게도 육신적인 욕구와 유혹이 늘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육신의 욕구와 욕망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점점 더 육신의 욕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그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혼자만의 어떤 일탈된 행동도 하고 그런 걸 은근슬쩍 즐기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번 세미나 하는 동안 내내 심적인 고통을 겪을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겉으로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미나 자체는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만 아니고 저를 심히 내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그냥 주님 주신 은혜대로 전한 거고 그렇게 살아보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세미나를 진행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어떤 쾌락 좀 일탈된 행동을 하고 싶은 어떤 유혹 그것보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자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보는 어떤 곳에 숨어서 그렇게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없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갈망만 제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힘든 일을 억지로 목사니까 또 이렇게 저자니까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과 온전히 동화해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산다는 것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왕 되시는 것 이보다 더 편한 거 없어요 이보다 더 자유로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세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요 이 말은 그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 이것 가지고는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세요 그걸 가장 가까이 비슷하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왕이시라 모든 결정권은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걸 의지하고 무슨 결정을 하나 해도 내가 결정 못해요 내겐 왕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난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목사가 꿈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장, 부흥 성장시키는 게 그 꿈이었죠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부흥 성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교인이 몇 명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몇 명쯤 교인이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돼요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회 부흥 성장이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딱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건데 그게 뭘까? 그게 예수 크리스도였어요 그리고는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는 그냥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왕 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에 나가는 일이 때때로는 저 스스로를 발목 잡기도 하고 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사실 해마다 이렇게 분리개척하는 일 어렵죠 파송 성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쉽지 않고 가서도 어렵고 목사 가라고 해서 왔더니 생고생만 그리고 1년 지나서 돌아올 때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목사말에 순종해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경험만 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파송 성교사 보내고 나니까 또 난리도 아니에요 교구마다 속장이 그냥 가버렸어요 속장이 그리고 새가죽이 속장이 됐어요 소년소녀 가장이에요 이것도 뭐 교구 목사님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 재정대로 해마다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재정이 들어가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왜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마음을 정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느껴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이에요 어떤 경우는 잘 결정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해도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요 잘되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노인들도 계시고 교우들도 다 계신데 올 한해도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뭐 순종했지 올 한해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게 뭐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거 근데 왕이시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순종한 거 있어요 진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정말 바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일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한 게 뭐 있나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순종한 것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지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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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들어보고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좀 확인하고 그러면 들어도 못해요 고민하느라고 갈등하느라고 상담하느라고 결국은 때 다 놓쳐요 그냥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냥 완전한 순종이에요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 내게 왕이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구원의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귀 기울이고 이제는 무슨 말이든지 한마디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이 없어졌냐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난 말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한번 짧게 사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세 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죠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입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입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님 왕으로 제 마음에 오신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제 안에 오셨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왕이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이 고마다 오신 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자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주여 왕으로 임하신 주여 왕으로 임하신 주님 하나님 주여 우리 임하신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여 주님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나의 왕들을 다 변화하게 하시길 모든 거미가 간증이 다 변화하게 하시길 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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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하늘의 나를 위해 하늘의 나를 위해 하나님 감사 염려와 두려움 찬양 흔심이 하나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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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흔한의 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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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소서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주여 잠잠히 잠잠히 죽게 귀 기울이오니 주여 역사에 주소서 지시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알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과 오늘은 더하시나 하소서 하소서 주님 흘러지시는 주님 흘러지시는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을 도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소서 함께 하소서 향을 잡아주시니 놀라우신 하나님 그들과 오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소서 주여 주님 나의 인생 나의 왕이시 주님 나의 왕이시 나의 왕이시 나의 왕이시 나의 왕이시 나의 왕이시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왕이시 나의 왕이시 주님만 나의 왕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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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깨닫게만 하시면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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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봐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끌어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이 책임져주셔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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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